아, 이거 그건가 보다. 이거 머리 시원하게 하는 거죠? 네, 네. 줄라인 포즈. 패션? 상대 피연맹을 사용 후. 득피연맹을 사용 후. 음. 이건 기습 공격이 가능해. 이건 기습 공격이. 어, 기습 공격이 가능해. 형, 이거 내가 할게. 그래? 이걸 머리다가 심을게. 머리다가 심을게. 야, 이거 머리 심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이면 안 돼. 아, 죄송해요. 머리 다 빠져서. 이거 내가 할게. 저기 또 있네. 아, 정수기다. 얼음 정수기. 아, 얼음 정수기 아이스. 상대 팀 3명에게 제주 감귤 팥빙수 만들어서 먹이기. 깨끗한 얼음이야 멘트하기. 이거는 쉬울 것 같아. 이거 쉽지. 누나가 만들어주면 다 먹지. 요건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다 놔두고. 이건 내가 때를 봐서 만들게 그냥. 네. 재발 Cen. 가 bé. 에너스. 그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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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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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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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ampa. 감사합니다.